제 4권 성내전에 대하여 제 4권에는 성찬식을 경건 생활에서 뺄 수 없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성찬식을 규칙적으로 경건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불가결의 것임을 말한다. 성찬식의 신학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설명을 하며 이 성찬의 예가 모든 예배와 교회의 성내를 움직이게 하는 중추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교회의 교리와 경험이 참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성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희생적인 의미를 살피며 최후 만찬때에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들을 성취시키며 이 성내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인의 예배는 하나의 독특한 은혜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성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임재하시고 떡과 포도주에 그의 영광을 주입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친히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으며 희생과 대속에서 교회는 그 거룩한 손을 높이 들며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으로 당신의 충실한 백성을 살과 피, 영과 신성으로 먹이심을 가르친다. 재단은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며 여기서 천사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송하며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마스는 이 책에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순전하고 직접적인 초청에 응하도록 권고하며 그리스도 자신의 한 부분을 나누어 가지기를 권하고 있다. 그는 옛날 율법이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성적을 밝히며 옛날 왕과 예언자들이 법괘나 성전이나 그 밖의 모든 희생에 덜이던 그 증성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성례에 경건한 충성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제1장에서 법괘와 그 유물들에 대한 경건이 이 성례증과 얼마나 차이가 있음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그룩한 몸과 그 말할 수 없는 힘 장차올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예표하는 옛날 율법의 희생들과의 차이 옛날 있었던 모든 성례를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참 희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있다. 제2장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신 선하심과 그 겸손이 이 성례전에 웬만히 나타났음을 보이며 제3장에서 이 예식에 참례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례할 자격이 없는 것을 자각하면서 경건함과 규칙적으로 참례해야 함을 말하며 제4장에서 그의 제자는 누구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아서 이 성례전이 주는 은혜에 가합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제5장에서는 특히 성례를 행하는 책임자들은 가장 거룩한 성례의 보호자여 그 분배자임을 자각하여 그 생활과 경건에 있어서 가장 높은 표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제6, 7장에서 성례를 받을 준비로서 조심성 깊은 자기 반성과 고백을 하며 진실하게 자기 생활을 개전할 각오를 언제나 가져야 함을 권하고 있다. 제8, 9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성도들은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장에서 참회하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비와 은총의 원천인 성례 성도들은 성례를 거룩함의 보장이라고 그 생활에 아무러한 조심이나 경건으로 지향함이 없는 노력을 경계하고 있다. 제11, 12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총만을 사모할 것과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는 하늘 양식으로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즉, 주님 나는 음식과 빛 이 두 가지를 요구하나이다. 내가 약할 때 주님 당신은 당신의 그룩한 몸을 주셨고 이를 통하여 내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내 길에 등 내 발의 빛으로 하셨나이다. 이 둘이 없이는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오 당신의 성찬은 내 생명의 양식이 되옵니다. 제13장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강구해야 하며 제14장에서는 이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대하여 가진 경건한 심령들로 말미암아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5장에 이 경건의 은혜가 어떻게 겸손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 제16장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원하는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할 것을 구하고 있으며 제17장에서 그룩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장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무용한 호기심으로 이 성내전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제에 대하여 헛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하나님은 다만 신실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심을 말한다. 성내전을 위한 경건한 권고 그리스도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 안하니 내가 너희게 이룬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 1자. 큰 경외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에 대하여 제자. 오호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여. 위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비록 한때 또는 한곳에 하신 말씀은 아니오나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이오니 그것들은 또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이오니 내 말씀이 되나이다. 지금도 나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사오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드럽고 사탕과 단맛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말씀은 내게 용기를 주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나의 죄는 나를 전율케 하나이다. 내 양심은 찔림을 받아 성만창과 같은 지전한 은혜를 받는 일을 못하게 하나이다.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당신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일 생명과 영광을 원한다면 썩지 않는 양식을 받도록 하라고 명령하시옵니다. 당신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당신은 당신 명령대로 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호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받는 성만찬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이런 말씀으로 불러주시오니 이 모든 말씀이 내 귀에는 달고도 사랑스럽나이다. 그러나 주님 감히 당신께로 나아가야 할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옵니까? 하늘의 하늘까지도 당신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옵는데 그래도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정하게 초대하시는 뜻은 무엇이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들여다보는 대로 내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사온대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부르시나이까? 당신 눈앞에 너무도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른 이 자식의 집에 어찌 당신을 모시어 올 수 있사올이까? 천사와 천사장까지도 당신을 경외하옵고 성자와 거룩한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주저없이 받을 수 있사올이까? 당신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믿을 수 있사올이까? 당신이 친히 하신 분부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감히 당신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사올이까? 의인 노화도 백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만들어 자기와 다른 여러 사람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데 이 죄인이 어찌 세상에 창조주 되시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셔 드리며 다만 한 짧은 순간으로 족하다 하올이까? 당신의 종이오 특별한 친구였던 모세도 썩지 않는 나무로 법괴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칠하여 거룩한 당신의 율법을 모셨는데 이석을 죄인이 어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오 또 생명을 주신 당신을 십살이 맞이할 수 있사올이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성전은 7년간이나 걸린 공사였습니다. 헌당의 예식을 8일간 했으며 일천의 수원제를 드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창음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계약의 법괴를 바른 장소에 모셨습니다. 그러하온대 사람 중에서도 갑없고 가난한 이 죄인이 당신을 어찌 내 집에 모셔 드릴 수 있사올이까? 반시간인들 경건하게 보낼 수 있사올이까? 오호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애써왔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적은 결과를 가지고 있사옵니까? 내가 당신의 거룩한 만찬을 받을 준비를 위해 얼마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니까? 나는 너무도 자주 당신을 기억할 일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전해주신 이 일을 정신을 집중시켜 명심하며 너무도 적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여기 계시오니 내 생각이 나를 주장케 마옵시고 당신의 사자인 하늘의 천사로 하여금 내 속에 그하여 나를 주장케 하옵소서 계약의 괴와 그 유물들과 당신의 거룩한 몸과 그 형언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장차 올 희생을 예표한 율법에서 가르친 희생과 옛날부터 내려온 모든 의식의 참뜻을 이루신 당신의 몸에 거룩한 희생과는 참으로 서로 다른 것을 아옵니다. 당신이 위험스럽게 내게 임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어찌 뜨겁게 불붙지 아니하겠습니까 옛날 교부들이나 예언자들, 왕들, 백성의 방백들이 당신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얼마나 지성설의 준비했던 것을 아는 내가 어찌 당신의 성만찬에 참례하는 일을 준비하지 않사오리까 거룩한 왕 다윗은 요하이 법계가 좌정하게 될 때 그의 선조들에게 내린 모든 축복을 말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했으며 그는 시를 짓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 그 자신이 노래하고 또 금은고를 떳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날마다 그에게 찬양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찬양과 경건의 일을 요하이 법계 앞에서 행한 것이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크리천들이 주의 가장 귀한 몸을 받는 성찬 앞에 나설 때 얼마나 지극한 경건과 경외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자들의 얘기를 기억하며 마음에 명상하며 그들의 성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그 성자들의 유물들을 찾아버리고 여러 곳으로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심지어는 금과 은으로 싼 그들의 뼈를 보며 존경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이 재단의 친이 나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거룩한 자 중 오직 한 분 거룩하신 당신 사람을 만드신 자여 모든 천사의 주제자이신 당신이 친이 여기 성만천의 상에 임재하시나이다. 성물과 성소 순례를 하는 사람은 종종 호기심이나 관람욕에 지배되어 자기들의 생활을 고쳐보려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저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담화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인가를 알며 통해하는 마음이 결핍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상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임재하시오며 당신을 가장 보람있게 또한 경건하게 맞이하면 할수록 영원한 구원의 결실을 자유스럽게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경솔함이나 호기심이나 감상적인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신앙 경건한 희망 진실한 사랑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여 당신이 우리를 대접하시면 얼마나 훌륭하옵는지요 얼마나 자비하게 또 사랑스럽게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 채물로 바친 당신의 성내전에 우리를 부르시나이까 이 예전은 모든 것에 뛰어나며 진실한 사람들을 당신 자신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랑을 불붙이나이다. 이는 당신의 진실한 사람이 저들의 생활을 고치려고 애쓰므로 이들은 경건의 은혜와 덕의 사랑을 받게 되나이다. 잘 아는 바이오나 믿지 않는 자와 죄악의 매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나이다. 이 성내에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영혼의 잃어버린 덕을 회복하며 죄로 상처를 입은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나이다. 이런 일이 성내전에서 받는 은혜이므로 우리가 경건함에 충만할 때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 마음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에까지 큰 힘을 주시나이다. 우리의 조심 없는 마음과 미지근한 마음을 미우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온적인 마음과 조심 없는 생각은 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공로와 구원의 희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성하여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그는 순례자들의 위로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쁨이오 전 세계를 부패해서 건지시는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인식을 가진 자가 지극히 적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 참으로 사람은 눈이 어둡고 그의 마음은 돌같이 굳기 때문에 사람은 이 신비로운 선물을 고맙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점점 그 선물에 대한 존경심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거룩한 예전이 다만 한 곳에서만 행해졌고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집행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 유일의 장소로 그 유일의 목사 또는 신부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에 참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례를 행하며 이를 집행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졌고 성찬식은 전 세계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호 선하신 예수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귀하신 살과 피로 불쌍한 포로의 무리들을 생신케 하시고 이 신비를 받으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2장 성내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성과 사랑 제자 주님 당신의 성과 큰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구주 당신을 신이 사모하오며 생명의 원천이신 당신을 구하여 기갈하오며 하늘의 왕이신 당신께 이 가난한 자가 강구하나이다 창조물의 하나인 이것이 창조주 당신을 사모하오며 처참하게 된 이것이 저의 사랑의 위로자인 당신을 구하옵니다 당신이 마땅히 내게 오셔야 할 이 사람이 어디서 올 수 있사오리까 당신 자신을 주지 않고 견디지 못하시는 당신 앞에 있는 저라는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이옵니까 어찌 당신 같으신 분이 감히 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실 수 있사오리까 당신은 당신의 종을 아시오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는 자임을 당신은 익히 아시나이다 이렇게 저는 저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오며 당신의 선을 고백하오며 당신의 애휘를 찬양하오며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 뜻에서 행하옵고 내 공로로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선만이 내게 더욱 분명케 하시오며 당신의 사랑만이 내게 풍성이 내려지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더욱 큰 겸손을 가지도록 권고하시나이다 그러하오니 이것이 당신의 기쁨이오 또 당신이 이렇게 명령하셨사오니 당신 뜻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악도 이것을 해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호 가장 사랑하옵고 다정하신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몸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에 어떤 존경과 감사와 영원한 찬양이 합당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아무도 당신 몸의 위험을 바르게 찬양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성내전에서 나의 주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종기를 드릴 수 없사오나 그래도 나는 경건 중에 당신을 받아들이고자 원하옵니다 당신 앞에 나를 겸비하게 하는 것과 내게 보여주신 무한하신 선을 찬양하는 일 이상으로 내게 더 좋고 또 가장 합당한 예는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오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찬송을 당신께 드리오며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나의 무의미함을 느낀 깊은 의식에서 내 자신을 경멸하며 무용지물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거룩한 자 중에서도 오직 거룩하신 분이오나 나는 진실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옵니다 그러나 오주님 당신이 내게로 몸을 굽히시사 비록 보잘것없는 자이오나 나의 눈을 높이 들어 당신을 쳐다보게 하시오며 당신의 은혜의 재단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며 당신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며 천사들의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나이다 이 양식은 바로 당신 자신이오며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사랑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며 영광이 빛나는 빛의 근원이신 그분은 이 모든 축복에 대하여 무슨 감사와 무슨 찬송이 감히 합당하오리까 당신이 이 성내전을 창시하였으면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가르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제공하시는 이 잔치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옵니까 오호 주님 당신의 길은 얼마나 훌륭하옵니까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크오며 당신의 진리는 얼마나 참되신지요 당신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만물은 지음을 받았나이다 당신이 말하심에 만물은 이루어졌나이다 참으로 생각하기에 굴륭하며 믿을 만한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초월하시오니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오 당신은 참 신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이 단순한 형체의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먹히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비로 그들을 먹여 주시나이다 오호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의 필요로 임해 주시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일에 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기쁘고 맑은 양심으로 당신의 그룩한 신비를 축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특별한 종기와 당신의 하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것을 나의 영원한 구원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호 나의 영원이여 즐거워하라 가장 고귀한 모든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대가 이 신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마다 그대의 구속을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공로를 나누어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대 마음의 새로움을 받도록 그대 자신을 계속적으로 바치며 구원의 참 신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례를 행하고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 처음으로 임하시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일과 꼭 같이 생각하여 그대에게는 크고 새롭고 또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삶을 지어다 제 3장 성례전을 자주 행함에 대하여 제자 주님 나는 당신이 허락하신 축복의 은사를 받고자 하여 당신께 나와 사옵고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혜스럽게 준비하신 이 잔치를 즐기고자 나왔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해야 하는 모든 것을 찾으며 또 찾을 수 있나이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속주 나의 희망 나의 힘 나의 영광과 존귀가 되시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 예수여 당신께 내 심령을 드리오니 종의 심령을 오늘 즐겁게 하옵소서 경건과 경외로서 나는 당신을 받고자 하나이다 삿개오와 같이 나는 당신을 내 집에 모시고 당신의 축복을 받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 중에 참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심령이 당신을 받기를 사모하오며 내 마음은 당신과 연합하기를 강구하나이다 당신 자신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당신으로 족하옵니다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사오며 당신이 나를 찾아주심이 없사오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당신 앞으로 자주 나아가야 하겠사오며 이 하늘 양식을 받지 못하므로 내가 길에서 곤비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의 약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나이다 오호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나는 그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나는 염려하노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당신의 양식을 베풀어 이 성찬에서 나의 위로로 나를 배불려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새 양식이오며 당신을 가빅게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요 그 상속자가 되나이다 자주 넘어지기를 잘하는 내게는 새롭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끊임없는 기도의 고백과 당신 몸을 거룩하게 받으므로 내 자신을 불붙이는 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를 등하니 하면 나의 거룩한 목적에서 나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어릴 때부터 악에 대하여서 연약하오며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이 없이는 더 큰 악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내전은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 성찰의 예식을 등하니 하고 이를 행할 때 아무로한 조심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가장 강한 도움이 되는 성내를 어찌 게을리 할 수 있사오리까 날마다 이를 행할 만큼 나는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나는 당신의 이 신비의 은혜를 받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큰 은혜를 받도록 내 자신을 바치는 일에 게을리 아니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존재로 있는 동안에는 이 성내전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거룩한 몸을 자주 받음으로 신실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 주시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당신의 성과 자비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신 친히 몸을 굽히사 우리 낳고 천한 자를 찾아주시고 당신의 전적인 신성과 인간성으로서 우리 심령의 줄임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경건함으로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은 행복되며 그 영혼은 축복을 받았나이다 당신을 받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받나이다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이 영혼이 맞아들이는 손님은 얼마나 사랑스런 손님이며 그와 함께 해주는 그 친구는 얼마나 기쁨의 친구이시며 그를 받는 우리 영혼은 얼마나 신실한 친구를 소유하게 되는지요 우리 영혼은 자비스럽고 고상한 주님을 다만 사랑하여 주기만 바라고 사랑 이외에는 생각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아는 우리 영혼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요 오호 다정하옵고 또 가장 사랑하옵는 주님이요 당신 앞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가진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찬양이 다만 당신의 너그러우신 선에서 온 것이며 당신의 이름의 아름다움에는 결코 비교도 할 수 없사오며 당신의 지혜는 무궁 하나이다 제사장 경건한 침례자에게 내리는 많은 축복 제자 오호 주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내전에 경건하게 참석하도록 당신의 선한 축복으로서 당신의 종을 지도하옵소서 당신을 찾도록 내 마음을 분발시키시니 게으름과 잠에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당신의 구원으로 내게 찾아오소서 내 영혼이 샘물과 같이 이 성내전에 감추인 당신의 달고 귀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큰 신비를 존경할 수 있도록 내게 빛을 주시고 굳은 신앙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일이오며 사람의 힘에 속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도이며 사람의 발견은 아닙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거나 완전히 파악할 인간은 이 땅 위에 없나이다 이는 천사들의 지식도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이 갑없는 죄인 단순히 먼지나 때와 같은 이 죄인이 어찌 당신의 신비의 깊고 오묘한 뜻을 찾아내며 다 알 수 있사오리까 주님 마음의 단순성에서 굳센 마음에서 또 당신의 명령을 받들어 소망과 경외심으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나이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당신이 이 성내에 참으로 임재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을 받아야 함이 당신의 뜻이 오며 당신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함이 당신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자비를 강구하옵고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당신을 위한 사랑에 녹아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당신 이외의 아무 것에서도 내 위로를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가장 높고 고귀한 성내는 내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오며 영적 모든 질병에 참 양약이 되나이다 이로써 우리의 악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정욕은 제지를 당하고 시험은 줄어지고 은혜는 더욱 풍성히 내리고 한 번 세워진 덕은 더욱 자라나며 신앙은 굳게 되고 소망은 살아나고 사랑은 더욱 불붙고 깊어지나이다 오호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보호자여 사랑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영적 위로를 주시는 당신께서는 이 성내에서 당신 자신을 경건되게 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많은 축복을 항상 주시나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만나는 여러가지 환란에서 저들에게 당신의 보호로서 크신 위로를 베푸시고 희망을 잃어버릴 지경에서 저희들을 일어서게 하시나이다 새 은혜로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상 앞에 엎드려 있는 공궁에 빠지고 경건이 없이 있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생수로서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은 영혼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나이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정한 목적으로 일을 행하시오며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약함을 참으로 알고 고통을 느끼게 하오며 당신에게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니다 저들 자신은 냉랭하고 건조하며 무관심한 사람들이오나 당신을 통하여 저들은 더워지고 기름지고 또 경건한 열심을 가진 아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의 샘물 가까이 온 사람으로 만족없이 돌아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불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열을 받고 절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항상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샘입니다 당신은 또 한 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넘치는 샘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물에 나의 가란 목을 죽이지 못하여 사옵기에 나는 당신 샘물에 내 입술을 대고 가람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내 비록 세라빔이나 게루빔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을 다 바쳐 나의 경건을 예비하게 싸우며 당신 자체의 몸을 찢어 주신 이 생명의 재물을 겸손히 받음으로 거룩한 불의 한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나이다 오호 선하신 예수님 가장 거룩한 구세주여 나는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여 내 속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자 하나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오며 내 마음의 슬픔으로 나는 괴로워하나이다 내 죄의 무게로 나는 괴로워하며 시험으로 또 많은 악한 정욕으로 내 마음은 혼란하고 눌리어 몸부림치나이다 오호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 이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없사옵니다 당신에게 나는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로만 가도록 지켜주소서 당신의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찢어진 몸이 나의 음식 당신의 흘리신 피가 나의 맛일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호 주 하나님 나의 구주여 당신의 신비를 받음으로 경건의 불길이 내 안에서 부터지게 하옵소서 제 5장 성례전의 위험과 사십자의 직무에 대하여 그리스도 그대가 전사의 순결과 세례 요한과 같은 성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성례에 참여하기는 아직도 부족하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례에 자신을 바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자신의 공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천사들의 떡을 양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직분은 높고 그 직분의 위험도 높으신 분이 천사들에게도 허락지 아니한 것을 주신다 이는 다만 정당하게 임명함을 받은 주의 종만이 이 성례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받도록 성별하여 드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목사 또는 신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떡과 또 모든 피조물을 복종케 하는 명령을 베푸시는 사식의 원동력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중에 그 주례자와 함께 일하는 분이시다 이 고귀한 성례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대는 자신의 감각이나 어떤 보이는 표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재단에 가까이 갈 때 진실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이 직분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상구하며 그대보다 먼저 기론부험을 받은 종들 곧 장로의 회의에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이 그대에게 온 것임을 명심하라 그대는 이 직책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목사 또는 신부로 임명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대는 이 직분을 신실하게 규율적으로 또 경건하게 감당하도록 그대의 생활을 험과 티가 없게 하라 그대의 책임은 더욱 크다 그대는 엄격한 자제심으로 자신을 연단하며 가장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 목사 또는 신부는 모든 덕에 있어서 남의 존경을 받을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 사람과 꼭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천사와 같이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사람의 생활을 보여야 한다 목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 자신 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다 그의 옷은 앞뒤로 십자가의 표식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그는 특별한 예복 위에 십자가를 걸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도록 힘쓰며 그를 순종하도록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의 어깨에도 십자가를 붙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으로 행해진 모든 상처를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의 앞에도 십자가를 달고 그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의 뒤에도 역시 십자가를 표시하여 다른 사람 죄를 슬퍼하는 표를 보여야 한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에 직분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서 은혜와 자비를 얻을 때까지 그는 기도와 그룩한 희생을 쉬지 않아야 한다 목사가 이 성례를 행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사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 그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자에게 안식을 가지도록 하고 이 모든 좋은 일에 그 자신도 한 참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성례전 준비를 위하여 제자, 주님, 당신의 위험과 내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생각하오니 두려움과 혼미를 면할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만일 당신을 받지 아니하오면 나는 곧 생명을 거절함이 되옵니다 내 자신을 철없이 강요하오면 당신의 불쾌를 초래할 것뿐입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 어려울 때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바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간단한 보기를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성찬식에 가합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마음을 당신을 위해 경건하게 권신함으로 준비해야 하겠사오며 당신 성찬에서 많은 결실을 얻고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한 예전을 당신께 바로 드리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제7장 자성과 개전에 대하여 그리스도 이 성례를 진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겸손과 깊은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며 또 이를 집행할 때 구센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목적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례를 집행하기 전에 그대는 조심스럽게 자기 양심을 살피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회와 겸손한 고백으로 그대의 마음을 먼저 정화시키고 성결케 해야 한다 이리하여 이 성례를 행하는 그대 자신에게 아무러한 흠이 없도록 하라 일반적인 그대의 죄를 애통해하고 그대 자신이 특별히 늘 범하고 있는 특수한 죄에 대하여 설포하라 그리고 만일 할 수 있거든 그대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대는 아직도 너무 현세적이며 세속적임에 대하여 설포하라 너무도 지나치게 정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설포하라 그대의 외부적인 감각에 너무 조심이 없고 헛된 공상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으며 세상에 너무 쉽게 관계를 하고 신령한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며 웃고 즐기는 일에는 너무 쉽게 마음이 동하고 슬퍼하고 참회하면 지나치게 실정을 내며 값싼 분노에는 너무 빠르고 열 있게 자기를 극복하면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과 아름다운 것은 보기를 탐하나 낮고 단순한 일에는 너무 냉담하며 큰 소유에는 탐심을 강하게 가지나 남에게 무엇을 주면 지극히 인색하며 보존하면 세심의 주의를 하나 말에는 방심하여 실수하고 침묵을 지키기를 싫어하며 예의 범죄에는 너무도 질서를 차리지 못하면서도 행동에는 지나치게 충동적이며 음식은 탐하나 하나님 말씀에는 배고라 있으며 쉬기는 잘하고 일하기는 게을리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는 큰 흥미를 가지는 거룩한 뜻에 관한 교훈에는 곧 졸며 경건한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주의를 조금 더 지속하지 못하며 기도 시간을 지키며는 등한하고 성찬에 참여함에 냉담하고 경건함이 없이 성례에 참석하고 십살이 근심에 빠지며 전적으로 자기를 조합해서 반성하기를 싫어하고 조급히 성을 내고 지나치게 빨리 분노한다 남을 십살이 판단하고 남을 책망함에 가혹하며 번영에는 지나치게 낙을 가지며 환란에는 지나치게 약하다 선한 행동을 말하기는 자주하나 그것을 행하면은 게으르다 이렇게 그대 자신의 행한 일과 실수를 슬퍼하는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복할 때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그대의 생활을 고치도록 힘쓸 것이며 거룩함의 큰 진보가 되도록 하라 그러한 후 그대 자신과 그대의 뜻을 전부 내게다 바치게 하며 그대 자신을 그대의 마음 재단 위에 내 이름의 종기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로 드리라 진실하게 그대 자신을 내게다 바치고 마음과 몸 전부를 드려 이 성례를 하나님께 가장 보람있게 드리며 그대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이 성례에서 내 몸을 받을 지어다 자기 자신을 전부 성례로 그리스도에게 드림과 함께 드리는 일 이상으로 죄를 깨끗이 씻음에 더 값 있는 희생이나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참으로 통해하며 그의 정성을 다하여 내게서 용서와 은총을 구할 때 나는 결코 그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며 그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나는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제 8장 십자가 위에 들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 벌거벗은 몸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대들의 죄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값없이 바쳤노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사죄의 거룩한 제물로서 바쳤으니 그대들도 이 성례를 행함해서 날마다 그대들 자신을 온 힘과 온 정력을 다하여 하나의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로서 내게 드리라 나는 그대들 자신을 내게 다 전부 바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다 그대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내게 드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가 드리는 제물을 원치 아니하고 그대 자신을 원한다 나 자신 이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한데도 그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드리는 이외에 어떤 것을 내게 드린다고 해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을 내게 드리라 그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야만 그대가 드리는 예물도 내게 아름다운 것이 되리라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그대 위에 아버지께 바쳤노라 내 살과 피를 그대의 양식으로 주어 내가 그대의 전부가 되고 또 그대가 영원히 나의 것이 되게 했노라 그대가 만일 그대 자신을 의지하며 내 뜻에 그대를 완전히 바치지 아니하면 그대의 예물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며 그대와 나와의 연합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그대 자신을 그저 바치는 것은 자유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대에게는 이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 많은 사람이 내적인 빛과 자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그대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그대 자신을 바치라 제9장 만민을 위하는 전심 기도에 대하여 제자, 주님,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제물로 내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호 주님, 단순한 마음으로 나는 내 자신을 당신께 오늘 바치오며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당신을 경애하는 마음에서 이를 행하오며 영원한 찬송의 행위로 하옵나이다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서 여기 임하신 주님 비록 우리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없사오나 당신의 귀한 몸의 희생이 덜여지는 이 재단에 이 작고 보잘것 없는 내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구원에 필요하오며 당신의 백성의 구원에 필요한 일인 줄 아옵니다 주님, 내가 출생한 이후 오늘까지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사자들 앞에서 항상 범하고 있는 나의 모든 죄와 반역을 이 재단에 바치오니 당신께서 사유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불에 이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내 죄로 물들여진 모든 상처를 지워주시고 모든 거슬림으로 더러워진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게 전적인 용서를 주옵시고 당신의 은총으로서 평화의 입맞춤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통해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대속을 구함으로만 할 수 있사옵니다 당신의 자비로 구하옵나니 당신의 자비로서 나의 강구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를 나는 미워하오니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이런 죄인이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하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를 슬퍼하게 하옵소서 나는 참회하고 나의 전력을 기울여 고쳐보고자 노력하겠나이다 오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옵시고 당신의 귀한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려져 싸우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당신 손에 나를 맡기옵니다 당신의 경휴를 따라 나를 대접하옵시고 나의 죄악을 따라 갚지는 말아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고 불완전하오나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당신께 드려 당신이 이를 힘있게 하고 또 이를 성결케 하여 당신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삼아 주시옵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내 비록 완고하고 무가치한 종이오나 당신을 위해 쓸모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또한 나의 경건한 사람이 가지는 모든 거룩한 소원을 바치오며 내 부모, 친구, 형제, 자매들의 소원과 내게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소원도 당신께 드려오며 내게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까지도 당신께 바치나이다 원하옵건대 당신의 은혜를 이들이 즐기고 당신의 위로의 도움, 위험에서 건져내고 장차 올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과 모든 악에서 노임을 받아 저들이 즐거운 찬송과 감사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나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나의 기도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오며 나를 슬프게 하며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중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드리나이다 또한 내 자신이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상하게 하며 말과 행함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품한 모든 잘못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이는 나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그들을 용서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호 주님 모든 혐의와 악감과 분노 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과 형제를 해치는 모든 일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흥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보람있게 누리는 생활을 하도록 도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10장 성리를 정솔히 행하지 말 것 그리스도 은혜의 생 그룹한 은총 신과 모든 정결함의 원천이 되는 내게로 그대는 자주 나아오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정욕과 악덕이 고침을 받고 모든 유혹과 악마의 속임을 한거함에 더 용맹하고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옛 원수는 승내전에 내리는 풍성한 열매와 능력 있는 효과가 많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전력을 다하여 그룹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사단이 하는 가장 맹렬한 공격은 언제나 사람들이 승내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 익숙한 그 악으로 그들을 괴롭히며 공포와 불안에 쌓이게 한다 이렇게 악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질 사랑을 약하게 하고 그 신앙을 파괴하며 이 거룩한 예전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건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는 그의 함정이나 강교한 미혹에는 결코 상대하지 말라 그 모든 것에서 머리를 돌리라 멸시와 조롱에 합당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할 것을 잊지 말라 그가 그대를 유혹하고 방해한다고 결코 이 승내를 포기하지 말라 사람들은 경건한 심정에 대하여는 부당한 관심으로 고백에 대하여는 염려로서 종종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충고를 따르며 모든 의심을 버리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이며 마음의 모든 경건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근심이나 의심으로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승내를 받기를 연기하지 말고 적시로 고백의 은혜에 참례하고 그대에게 악을 행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그리고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대를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 고백을 연기하거나 승내에 참례함을 연기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대 자신을 적시로 깨끗이 하며 독소를 속히 제하여 버리고 그대 영혼을 고치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라 연기함보다 신속히 함이 더 은혜스럽다 어떤 이유로든 오늘 이것을 연기하면 내일이면 더 큰 불행이 그대에게 닥치리라 그리하여 그대는 승내에 참석하는 일을 얼마 동안 중단하게 되어 더욱더 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무력함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거하라 이는 불안과 고민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날마다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거룩한 신비에서 멀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승내를 연기한다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이는 종종 그대를 태만으로 빠지게 하며 영적인 고갈로 빠뜨리고 난다 조심성이 없는 우둔한 사람은 참으로 승내를 연기함을 변명하고 승내를 존중이 하지 못하여 자기 생활을 엄격하게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 승내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그 사람과 경건됨이 미약한지 모른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마음과 생활을 항상 깨끗하게 지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그 승내에 참여하고자 한다 겸손을 잃은 사람이나 법규상으로 금지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게으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그 자신을 깨우칠 것이오 그의 선한 의사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그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불가볼불참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가 승내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한 의사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승내를 통하여 받는 은혜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나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축복의 길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때 교회가 재정한 날에는 사랑과 경혜심을 가지고 구속주의 몸을 희생적으로 받아 그 자신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들어야 한다 이 신비의 승내와 영적인 교제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수육과 고난의 신비를 더욱 깨달아 알며 그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새 열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다만 이 예전에 참석하기만 목적하고 한갓 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 승리의 은혜를 받을 마음준비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이 성찬을 받아 거룩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산재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게을리하거나 또 너무 자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성내에 그대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보통으로 재정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쾌케 하거나 실정을 내도록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희망보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힘쓰라 제 11장 진실한 영혼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제자 사랑하는 주님 바로 당신의 몸으로 가장 귀한 음식물을 차린 당신의 잔치에 참석하는 성도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지요 이 기쁨은 우리 마음이 소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상 앞에 제가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만한 일인지요 경건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의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다는 경건이 어디 있으며 이 거룩한 눈물은 어디서 흐러나이까 참으로 당신이 임재한 신 앞에 당신의 거룩한 천사가 나타난 그 자리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불타고 또 녹아지나이다 당신의 성례에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임하시지는 않지만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고 계시나이다 당신의 신성으로 충만한 영광 아래서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사오며 전세계라도 당신의 위엄과 장엄과 영광을 채울 수는 없는데 어찌 당신을 쳐다볼 수 있사오릴까 그러므로 당신은 저의 연약함을 체험하여 아시고 당신 자신을 친히 보이지 않도록 이 성례 속에 감추시나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늘 천사가 경배하는 그대로 당신을 모시고 경배하나이다 나는 다만 신앙으로서만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참 신앙의 빛과 더불어 만족하며 무한한 영광의 새날이 동투고 물체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까지 이 신앙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날이 올 때 성례식 같은 것이 쓸데없을 것이니 이는 영광세계에 있는 축복받는 사람은 성찬식을 통한 영적 은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숨기지 아니한 그의 영광에 접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형상이 헤아릴 수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생각할 때 정신적 위안까지도 내게는 오히려 실증이 나게 되오니 이는 가리움 없는 영광 속에 계신 나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정인이시며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비조물의 어느 것에서도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옵니다 오호 하나님 당신만을 나는 영원히 쳐다보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나로서는 불가능하옵니다 나는 크게 인내하여 나의 모든 소원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하늘나라에서 이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는 당신의 성자들은 큰 믿음과 인내로서 이런 영광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던 바를 나도 믿으며 그들이 바라고 즐기던 것을 나도 바라고 즐겨오며 당신의 은혜로 어디든지 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어느 곳에나 가고자 하나이다 내가 이 성도들을 본받아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나이다 성경 말씀이 나의 위로이며 내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거룩한 몸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약이오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내가 지금 아옵는 것은 내게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이는 이 슬픔의 인생이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육체랑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나는 빛과 양식 이 두 가지가 내게는 필요한 것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진맥진 했을 때 당신의 거룩한 몸을 주셔서 피곤한 내 영과 몸에 힘을 주셨사오며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내 발의 등으로 삼게 해 주셨나이다 이것들이 없이는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며 당신의 성례는 내 생명의 양식이 되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 보고 양쪽에 있는 두 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떡을 그 위에 지닌 거룩한 재단의 상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도리가 새겨지고 참신앙을 가르치고 지성소를 지키는 휘장 안으로 우리를 실수함이 없이 인도하는 거룩한 율법이 놓여진 상입니다 오호 주 예수님 영원한 빛의 빛이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예언자와 사도와 다른 선생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룩한 교훈이 놓인 상을 감사하나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어른이여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전 세계에 전도하기 위하여 당신은 커신 만찬을 베풀어 사오며 거기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 주셨음 이는 옛날 율법의 명령대로 어떤 양을 드림보다 더 귀한 재물이여 사옵니다 즉 당신의 가장 귀한 몸과 피가 우리 양식이 되도록 주셨나이다 이 거룩한 잔치에서 구원의 잔을 흡족히 마시게 하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천사들이 나누어 줌을 받을 때 더 큰 하늘의 기쁨을 여기에 가득하게 하셨나이다 아하 어미하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를 바칠 힘을 주고 입술에는 찬송으로서 머리에는 줄을 받들고 입으로는 줄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성례를 인도할 직책을 가진 제사장들의 직책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것인지요 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하며 그들의 입술은 얼마나 정결하며 그들의 몸은 또한 얼마나 거룩하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흠이 없는 것으로 모든 정결함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과 통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성례를 자주 받는 제사장의 입으로는 다만 거룩하고 참되고 덕을 세우는 말만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항상 바라보는 그의 눈은 순결하고 정결하여 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지는 그의 손은 깨끗하여 하늘 보좌에 직통하여 지사이다 특히 이 직책을 감당하는 제사들을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제사직을 하도록 부탁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순결과 착한 양심으로 보람있게 경건하게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결함을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 죄를 슬퍼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후로 큰 경건과 깊은 겸손 착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제 12장 성내에서 그리스도를 조심성 있게 받음 그리스도 나는 순결을 사랑하는 자이며 거룩함을 주는 자이다 나는 깨끗한 마음을 찾으며 내가 그 마음속에 그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큰 다락방을 마련하여 나와 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듯이 나를 먹고 마시도록 준비하라 내가 그대에게 임하기를 원하면 묵은 누룩을 정결케 하여 내가 그할 그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세상과 그 죄악의 소란을 다 제하여 지붕위의 참새와 같이 영혼의 죄악성을 아프게 생각하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가장 좋고 아름다운 방을 준비하며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라도 나를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알라 비록 온 한 해를 이것 위에 전심으로 준비한데도 나를 받기에는 그래도 그대는 불완전하다 내 상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면 다만 나의 은청과 은혜만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한 거지가 부자의 초청을 받고 가서 대접을 잘 받았으며 겸손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과 같이 그대도 나의 초청에 대하여 할 일은 그뿐이다 그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진실이 열심히 하라 그러나 습관이나 필요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친히 오시는 주 하나님의 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사랑으로 받아라 이는 나의 희망인 동시에 나의 명령이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채워 주시리라 그러므로 소자들아 내게 와서 나를 받아라 내가 경건의 은혜를 베풀거든 그대가 이를 받기에 합당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 자비가 그대를 이처럼 대접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 아무러한 경건을 가지지 못하고 심령의 메마름을 경험하거든 기도와 탄식과 강구를 게을리하지 말라 구원하시는 은혜에 다만 한 조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 그대에게는 내가 있어야 하고 내게도 그대가 있어야 한다 그대가 나를 만족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를 만족시키고 높이 들기 위함이다 그룩하여짐을 받아 나와 연합하기 위하여 내게 온다 그대 자신이 새 은혜를 받고 생활에 새로운 개변을 가질 수 있는 영감을 받도록 내게 나아오라 이 은혜를 결코 등하니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크게 조심하고 준비하여 그대의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받아들이라 성례를 위해서만 그대의 경건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성찬 후에 가질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도 준비하라 성찬식 후에 생활을 위한 준비가 그 전에 가져야 할 준비보다 결코 못해서는 안 된다 성찬식 직후에 세상연락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는 거룩한 은혜를 곧 없애버리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함을 삼가라 고요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계속하라 그대가 소유하는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대의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요구하는 이가 나다 모든 염려를 버리라 그래하면 그대는 오직 내 안에서만 살게 되리라 제13장 성례에서 크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함 제자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만을 발견케 하시고 나의 전심 전력을 당신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욕망으로 당신만을 즐거워하게 함을 누가 할 수이사오리까 아무도 나를 멸시하지 못하며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할 뿐이 당신 이외에 누가 있사오리까 당신만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께 말씀드리도록 하시나이다 나의 기도와 소원은 내가 전력으로 당신과 연합하여 모든 피조물에서 내 마음을 돌리게 함이옵니다 거룩한 성례정과 교제를 통하여 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더욱더 즐기게 되나이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당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 속에 내가 흡수되고 말게 싸오며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또한 당신 안에 있도록 하시옵고 또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당신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시며 일만 사람에 뛰어나게 귀한 분이시며 내 영혼은 내 생의 끝날까지 당신 안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참 평화를 주시며 완전한 평화와 참 평화는 당신에게만 있으며 당신을 떠나는 그 순간은 곧 끝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질 것 뿐입니다 당신은 참되고 감추어 계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사랑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고 순결한 자에게 하시나이다 당신의 영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오호 주님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은혜로 입히시고 하늘로서 내리는 가장 만나는 떡으로 늘 신성케 하시나이다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 마음에 날마다 위로를 주시고 나의 중심을 높이 들어주시며 내 양식과 기쁨으로 당신 자신을 주시는 당신과 같으신 분이 어느 민족에게 있으며 아무리 커신 신이라고 해도 당신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더 사랑스러운 백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한 영혼보다 이 하늘 아래 더 사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친해오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먹이고 길러주시는 축복을 소유한 것이 경건한 영혼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놀라우신 겸손 끝없는 사랑의 본체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오직 당신 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넘치는 모든 은총과 사랑에 보답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당신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며 완전한 연합을 하는 길은 완전한 굴복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과 완전히 연합할 때 내 전신이 기도로 가득 찬아이다 그때의 당신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내 안에 구하면 나도 그대 안에 구하리라고 나는 당신께 또 이렇게 대답하리이다 주님 내게 구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오니 이것만이 나의 소원이며 여기에 내 마음이 당신과 연합하게 되어옵니다 제 14장 그리스도의 몸을 간절히 구함 제자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당신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사옵니다 큰 사랑과 경건으로 당신의 성천에 참석하는 경건한 사람을 생각할 때 오호 하나님 나의 마음은 당신의 재단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수치와 황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미지근하고 찬 마음을 가진 내가 어찌 당신의 성려의 상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도 사랑에 결핍하여 너무도 메말라 있사옵며 당신이 친히 오신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음은 뜨겁게 불붙지 못하옵니다 오호 하나님 나는 다른 많은 경건한 사람처럼 당신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항상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하게 성천을 원하고 그들이 간절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검하지 못하게 그 영혼 깊은 중심에서 마음과 몸으로 당신을 사모하는 경건을 아니 따를 수 없습니다 오호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시여 그들의 영적 주림과 갈증을 만족시킬 길은 당신의 몸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받는 이외에 없습니다 오호 그들의 불붙은 신앙은 얼마나 참되었습니까 그 믿음 자체에 벌써 당신의 임재하심을 영력히 알 수 있사옵니다 떡을 떼면서 저들은 저희 주를 알았고 주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실 때 저들의 마음은 뜨거웠나이다 아하! 이러한 경건과 정성 다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내게는 매우 적으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오호 선하고 다정하신 예수님 나를 검휼히 여기시고 이 성천의 참례함으로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게 하시고 내 신앙이 힘차게 하옵소서 내 소망이 당신의 선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하늘의 떡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불길이 완전히 붙어지게 하시고 이 불이 결코 끄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당신의 은총은 내가 원하는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사옵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사랑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옵거든 주님 은총과 관대함으로서 나를 찾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경건한 당신의 종들처럼 비록 내 마음이 불붙지 아니하오나 당신의 은총만 믿고 그 큰 은혜의 불길을 내가 갈망하나이다 진정으로 비옵나니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무리들 틈에 나도 한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무리들 자리에 나도 앉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제 15장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얻는 큰 경건 그리스도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의 은혜를 구해야 하니 그대는 참된 소원으로 구하며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리며 감사로 받으며 겸손으로 지키며 열심으로 사용하며 시간도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그 방법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무엇보다도 경건의 생각이 적고 약할 때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실망하지 말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멈추어 두었던 은혜를 지극히 짧은 순간에 주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일부러 그대가 원하는 그 첫 시간에 주시지 않고 오래 있다가 주시기도 하신다 은혜가 만일 구하는 적시로 얻어진다고 하면 사람의 연약한 성격이 결코 이를 보관하지 못할 것이다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은혜가 그대에게서 떠나갈 때에 이는 다만 하나님의 잘못이나 불찰이 아니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 때문인 것을 잊지 말라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막아버리고 큰 역사도 작은 일이 방해하고 만다 그러나 크거나 작거나 이 장애물을 없애버릴 때 또 그것을 완전히 정복할 때 그대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전심을 다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 자신의 뜻이나 쾌락을 원하지 말고 그룹한 존전에서 그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있으면 그대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의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질서한 사랑에서 떠나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미워함을 가지지 않을 때에 그대는 가장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며 경건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만 은혜를 주신다 세상에 속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자신을 이김으로 자기를 극복할수록 그는 더욱더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세상에서 그 마음을 멀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은혜로서 넘쳐 흐르고 그의 마음은 더욱 그 속에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 그의 전부를 영원히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했고 그 영혼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룩한 성찬의 은혜를 받을 때 그는 그룩한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며 그 자신의 경건이나 위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종교와 영광을 구하게 된다 제 16장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 그의 은혜를 구함에 대하여 제자, 가장 사랑하옵는 나의 주님 지금 나는 당신에게 경건의 은혜를 원하옵니다 당신은 나의 약함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받아야 할 것을 아시며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 젖어 있으며 얼마나 내가 자주 실망하고 유혹받고 괴로워하고 또 더러운 때 속에 묻혀 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 앞에 나는 고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께 내가 지금 강구하오믄 당신에게 내 중심의 생각이 모두 알려져 있사오믄 당신만이 나를 완전히 위로할 수 있으며 도울 수 있음이니이다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당신은 아시오믄 모든 덕에 내가 얼마나 갤핍되어 있음을 아시나이다 보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벌거벗고 가난한 자가 서서 은혜를 빌고 은총을 강구하고 있나이다 당신 앞에 구글하는 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사 당신의 사랑에 불러서 입혀주시고 당신의 빛으로서 내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것을 날 위하여 괴로운 것으로 만드시고 모든 슬프고 괴로운 것을 인내로 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멸시하게 하시고 모든 비천한 물질적인 것을 내 마음에서 축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당신에게로 내 마음을 끌어올리시고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방황하는 생활을 끝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당신이 오직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이 되옵소서 이는 당신만이 내가 먹을 떡이오 생수가 되시오며 나의 사랑 나의 기뻄 나의 가장 높은 선이 되시기 때문이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불붙여 주시고 나를 당신으로 변하게 하여 당신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이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옵고 당신의 성자들을 대접하듯이 당신의 은혜로 나를 대접하옵소서 당신으로 인해 내 온몸이 불타고 내 자신에게는 완전히 죽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나이까 오호 영원히 끌 수 없고 또 영원히 타기만 하시는 불이신 주님이여 우리 마음을 열과 빛으로 정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 밖에 없나이다 제 17장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제자 사랑하시는 주님 깊은 경건과 지극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울일 수 있는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옛날 성자와 성도들이 성내에서 당신을 모시고자 사모한 모양으로 그렇게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그 성도들은 모두 그들의 생활의 신성으로 당신을 특별히 기뻐시게 하던 사람들이며 큰 경건한 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간절한 경건과 깊은 존경심으로 옛날 당신의 성도들이 가지고 느끼던 그대로 당신을 맞이하고자 하나이다 비록 그들과 같이 이런 최고의 경건을 누리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오나 그래도 나 자신만은 이런 정성에 불타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사랑을 바치오며 한 경건한 마음이 생각하고 원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사랑으로 당신께 바치고자 하나이다 나의 한 부분도 내게는 남겨두려고 하지 아니하오며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또 아낌없이 단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고 제물로 삼고자 하나이다 호호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시여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을 받고자 하오며 존경과 찬송, 경여와 감사, 존귀, 사랑, 믿음, 소망, 순결로서 그룹한 성도 마리아가 천사의 고함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당신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나도 당신을 받아들이고자 하옵니다 성자 중에서 가장 큰 성자인 당신의 축복받은 사자 세례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태중에서 듣고 기뻐뛰듯이 그 후에 무리들 중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라 함과 같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도 그들과 같이 당신을 사모하는 그룹한 소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나를 드리고자 하나이다 나의 찬송, 뜨거운 정성과 환희, 초자연적 개시와 모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환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드리고 또 드릴 아름다운 덕과 찬양을 당신께 드리고자 하나이다 나와 내가 위하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기를 강구하나이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무한한 찬송이시며 무궁한 축복이신 당신께 드리는 나의 맹세와 소원을 받아주옵소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당신의 위대함은 말할 수 없이 커옵니다 이것을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드려오며 나의 기도에 모든 천군이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의 모든 성도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 모든 언어가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큰 기뻄과 경건으로 노래하고 찬양하사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승고한 성례를 두려워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찬례하기를 원하오며 완전한 신앙으로 받으며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이 죄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들이 바라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룩한 하늘의 상에서 참으로 위로를 받고 놀라운 시원함을 얻어 당신과 연합하올 때 저들의 기도 속에 이 가난한 죄인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 18장 겸손히 그리스도의 성례를 행하며 우리 이성을 성심께 의탁할 것 그리스도 그대가 만일 깊은 의심의 구름에 빠지기를 원치 않거든 이 성례전의 신비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쓸데없는 질문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존엄을 찾아보려는 사람은 그의 영광에 둘러싸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항상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교부들의 근실한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공손하게 진리를 찾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질문하고 케어 묻는 거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확실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흔히 사람은 경건한 일을 캐고 묵기 때문에 그 경건함이 주는 진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알아내는 지식이나 고상한 지성이 아니라 믿음과 거룩한 생활이다 그대의 아래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의 이성을 신앙에 굽히고 지식의 빛은 다만 그대 신앙에 유익하고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라 어떤 이는 신앙과 성례에 대하여 심한 시험을 받으나 이는 그들에게 있을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있을 일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대의 사상과 더불어 싸우리 하지 말라 악마가 제의하는 모든 질문을 해답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성도와 예언자를 믿어라 그래하면 악한 원수는 그대에게서 물러가리라 하나님의 종은 가끔 이런 의심을 겪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악마는 불신자들을 꾀이지 않으며 이미 그의 수화에 있는 죄인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한다 그는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만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유혹하고 괴롭힌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며 겸손한 공경심으로 성례에 참례하며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과대히 신뢰할 때 항상 속임을 받는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개시하시며 어린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비밀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알려주시며 호기심과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감추신다 모든 지성과 자연의 탐구는 반드시 신앙을 따라 나아가야 하고 신앙보다 앞서거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이 가장 거룩하고 장한 성례에 신앙과 사랑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힘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며 천지간 어디에서나 능력있게 청량할 수 없으리만큼 일하시니 사람은 그의 신비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면 그의 일이란 신비하거나 이상하다고 할 것이 조금도 없다 그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 그의 일을 사람의 그의 일을 Gobierno quella의 신비를 정보자 exclusiones